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.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.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.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있습니다.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있습니다.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